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긴 중안부에서 모턱일 경우 컵구멍이 이렇게 벌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그 안면 근육의 동쪽 구조 이것을 그 패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턱이 이렇게 길다고 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주걱턱을 생각을 하십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그 주걱이라는 게 주걱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좀 굉장히 뭐 이렇게 별로 호감 가지 않는 인상을 주게 되겠고요 그 반대의 턱은 무턱이라고 해서 턱이 이렇게 뒤로 들어간 것들을 무턱이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턱이 긴데 주걱턱이 아니고 도리어 무턱인 경우에 얼굴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괜찮은데 옆에서 보면 턱이 길어요 앞턱이 부족해서 자꾸 신경이 쓰여요 살짝 무턱인 것 같아서요 약간 긴 무턱 같은데 여기서 턱이 더 길어지는 건 절대 싫고 앞으로 볼륨감 있고 살짝만 나오게 하고 싶은데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례자분은 인중 길이 대 앞턱 길이 비율이 1대2로 아주 예쁜 그 연예인 비율입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예쁜 연예인의 비율이 그 연예인 비율의 턱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얼굴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 이 턱 끝 이근이 수축을 하고 있으면서 턱 끝의 앞쪽 돌출이 조금 아쉬운 듯한 그러면서도 수직 길이가 위아래의 수직 길이가 긴 무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빨간 선의 하관 라인을 노란 하관 라인으로 만들게 되면 턱도 길어 보이지 않으면서 무턱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 무턱의 교정 방법으로서는 뼈 절골술을 하는 2부 성형술 성형외과에서는 제니오플라스티라고 합니다 이 2부 성형술이 있는데 이 수직 길이가 길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절골을 해서 중간 뼈를 샌드위치 조각처럼 이렇게 딱 빼낸 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이 있으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턱이 길어지지 않도록 실리콘이나 메드포어의 무턱 보영물 삽입술이 있겠습니다 지방이식 전문병원인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엣지를 살리는 무턱 지방이식으로 빨간 선의 턱 라인을 파란 선의 턱 라인으로 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턱 지방이식이나 볼 지방이식, 이마 지방이식 하면 볼륨 성형이라고 해서 볼륨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성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엣지를 살리는 턱 라인 지방이식을 사용함으로써 턱 라인의 지방이식을 했을 때 도리어 얼굴이 살쪄 보이지 않고 갸름해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턱은 긴 것 같은데 무턱으로 보이는 얼굴 또 이러한 개인 무턱이 있는 반면 이렇게 무턱인데도 불구하고 예쁜 얼굴형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왜 아까 본 사람들의 턱들은 안 예쁘고 이 턱은 예쁜지 우리 인간의 시각에 턱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은 이 얼굴에서 어디 이 부분만 턱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턱이 크다 턱이 길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해부학적 구조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